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NPU 제품은 ARM7 기반 시리즈, 그리고 ARM9 기반의 SAM-A5D3, D4, D2, 그리고 9X60 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AM-A5D2 기반의 카메라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NONOS 기반의 NPU 카메라 디스플레이 데모로 OV7670 카메라 모듈로부터 영상을 입력받아 NPU 내부의 이미지 프로세싱 블럭을 통해 영상 처리된 데이터를 PC로 출력하는 데모입니다. 마이크로칩의 NPU 제품 중 하나인 SAM-A5D2는 안드로이드, 리눅스, 펌웨어 기반의 제품 개발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M-A5D2 디바이스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SAM-A5D2는 코텍스 A5 기반으로 내연 프로세서 기반이며 ARM의 트러스트 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퀄티비트를 위한 여러가지 페르페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메모리 인터페이스, 시큐리티 펑션,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을 위한 TFT LCD, 카메라 인터페이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NPU 카메라 솔루션의 블록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영상을 입력하는 CCD 부분, SAM-A5D2 이미지 프로세싱 블록,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CCD 카메라는 P클럭, M클럭, 필드, 데이터, H-Sync, V-Sync 총 6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요. A5D2 이미지 프로세싱 블록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영상 처리를 한 후, USB를 통해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으로 영상이 출력됩니다. 이를 응용하여 QR코드, 바코드 리로 등의 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SAM-A5D2는 카메라 입력을 위한 이미지 센서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SC 인터페이스는 BT601, 656, 1120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2592 곱하기 1944 해상도를 지원하며, 최대 96MHz의 인풋 픽셀 클럭을 지원합니다. 또한 클래핑, 칼라 변환 등의 영상 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모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모 노트북, 데모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모보드인 SAM-A5D2에 카메라 모드를 꽂고, USB 전원을 노트북에 입력합니다. 데모 노트북에는 바탕화면에 보이는 웹캠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웹캠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영상 처리 모드를 선택하여 USB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SAM-A5D2로 입력된 영상 이미지가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영상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